수영 그룹장님께서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우린행 스타상 설현 축하합니다 설현님은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드는 대세 스타다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영화 장르를 오가며 특유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라이징 배우로서의 면모도 과시했습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멋진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나 멀리서나 항상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현씨 네 잠시만요 실물을 처음 봅니다 아름답습니다 옆에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설현씨 영화 안시성을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죠? 사실 저는 다른 선배님들이나 스태프분들에 비해서 고생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서 다들 추위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현씨 다음 영화 혹시 준비하고 계신 영화 있습니까? 아 아직은 없는데요 불러주시면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설현씨에게 영화란? 어 재밌고도 어려운 항상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설현씨 스탑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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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